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기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발발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단 한 가지 사안이에요.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미팅입니다. 지금 보이는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대표들이 만나서 미팅을 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정상들이 만난 건 아니고 대표자들이 만났죠. 이 그룹의 이름은 노르망디 그룹이라고 불리는데 이 그룹의 시초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내전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러시아의 분쟁의 부산물인데 그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 회의체에요. 여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돈바스 지역이라고 동부지역은 러시아 영향력 내에 있고 민족적인 부분도 그렇고 언어적인 부분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반군화돼서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다투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휴전, 전쟁을 안 하고 잠시 멈추자고 휴전을 양쪽이 합의를 한 겁니다. 그것을 프랑스와 독일이 아주 강하게 종룡을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고 이번에는 경론 끝에 결론은 휴전 정도만 냈어요. 그래서 2주 후에 독일에서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자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이 프랑스와 독일의 관리하에 지금 주순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 있네요. 거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내전의 문제는 사실은 지금 더 큰 전쟁이 지금 예고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크라인을 침공을 했다면 이 우크라이나 내전 문제는 전혀 논의의 예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더 큰 전쟁의 결말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방향으로든지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데 구직을 끄집어내서 여기에 대한 휴전 합의를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 사안을 더 큰 전쟁에 관한 사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그런 큰 물꼬를 방향을 틀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르망디 그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는 그런 뭐랄까 회의체로서 작용해 왔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었고 그 어젠다가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어젠다가 우크라이나 내전이었기 때문에 그걸 삼은 거예요. 그만큼 바깥의 시선을 조심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하고 독일이.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이 사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이 마크롱 대통령이고 셔츠 총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러시아가 안전보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토의 확대 그리고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같은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하라. 예전에 구두로 했던 부분들이 잘 안 지켜졌다. 확답을 하라라고 문서로 확답을 하라라고 보냈고 미국은 문서로 답을 했지만 러시아가 원하는 수준을 보내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게 서방 언론들은 그게 그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명분을 확보했다. 왜냐하면 평화적인 해결 방법이 실패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을 쓸 때다라고 서방의 언론에서 미리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미국이 무기를 지원하고 평력들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자국 또 외국안들한테는 필수 인력만 빼고는 빠져나오라고 분위기를 고조시킨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러시아는 정작 어제 우리는 공격할 의사가 없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양새가 상당히 이상하게 된 것이죠. 그런 반면에 이 두 정상 프랑스하고 독일은 당사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유럽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미국과는 입장이 다르죠. 자기들 이웃 나라에서 전쟁이 발생하는데 유럽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러시아 쪽과 더 면밀히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미국에 비해서는. 명분을 축적한다는 그런 의미가 좀 더 컸다고 느껴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난 한 70년간 여러 가지 세상에 전쟁이 있었죠. 주로 이제 패권국들이 관여되어 있죠. 본인들이 조정을 하니까 세상의 일을 국가 간의 일을 이제는 이제 이 동영상을 여기까지 이제 보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지난 70년간의 국제적인 전쟁에 있어서의 그 전쟁의 진정한 목적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부분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번에 전쟁도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전쟁에도 그런 어젠다들이 당연히 밑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젠다에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나라마다 입장 차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 그 입장차를 제일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국민 철수 자국 외교관 철수를 공헌한 나라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로 분류하면 어느 정도 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경계선이 자국민 철수를 이야기한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입니다. 다 해양국가들이네요. 묘하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유로 해서 대륙국가의 한 부분으로 있었지만 이유를 탈퇴하고 해양국가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죠. 거기다가 미국하고는 같은 앵글로섹션 쪽이라서 어떤 정세적으로도 잘 맞는 것이죠. 호주를 포함해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미국과 영국과 견줄 수 있는 나라라고 스스로 또 판단을 하고 또 미국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일본은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은 어떻게 보면 EU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외교관 철수는 없다. 계획이 없다. 즉, 우리는 그만큼 전쟁 위험이 높지 않다고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상반된 의견이죠. 저 둘의 의견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언론의 어떤 보도 양태는 상당히 한쪽으로 좀 편중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미팅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미팅의 결과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된 해석이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는 이 시즌까지 그냥 단순한 사실 전달에 머무르고 있어요. 언론 보도들의 내용이. 그리고 우리 대중들은 또 그런 언론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인을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인 근원이 깊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에서 자세히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우리의 관심만에서 멀어져 있고 단지 불쌍한 나라를 공격하는 큰 늑대 같은 러시아 악마화된 러시아 그리고 그것을 막아내는 자유로운 서방의 국가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만화책 같은 그래서 그게 터지기 일부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저 늑대를 잡자. 저 늑대를 잡기 위해서 수단법을 가리지 말자.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0년간 벌였던 수많은 전쟁에 있어서 이해가 득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이해 득실에 분명히 어떤 지형이 있을 거예요. 경계선이. 그 경계선이 잘 보여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철수 국가와 외계관 철수를 안 하겠다는 국가로 나뉘어진다고 보는 것이고 여태까지 일부의 의견에 반대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가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의 영향권 내에 있는 서방 국가들에서 저는 그 사인을 본 것이거든요. 이유가 미국의 의견에 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의견은 우리나라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한 기사 제목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곧 전쟁 날 것 같아. 미국, 영국, 일본은 출국 권고를 했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그 평가리에 동참을 해서 혹시 이득이 볼 게 있으면 이득을 보고 그거는 우리의 손해를 볼 게 있으면 손해를 보고 그렇겠죠. 어쨌거나 거기서 미, 영, 이래 편에 서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이득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오늘 이야기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영향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까지 저런 영향이 오는데 정작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러시아군이 공격을 하기에는 병직 숫자가 너무 적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상당히 예외적인 발언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런 위치에, 이런 상황에 처한 나라는 주변에 자기한테 도움을 넣을 수 있는 나라한테 자기들이 느끼는 위험에 대해서 훨씬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기 마련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는 전쟁이 난다고 그러고 우크라이나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위험한 건 맞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협상의 여지가 있어. 왜 협상을 하지 않고 싸우려고 해?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유럽과 EU와 우크라이나 입장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 어떤 소설의 공감대라고 해야 될까요? 입장의 차이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가 주선한 미팅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만난 겁니다. 회담을 하는 것이죠. 늑대하고 사슴새끼가 무슨 회담을 하겠습니까?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서 봐서는. 그래서 언론의 보도들을 봤을 때 과연 미국이 혹시 이 노르망디 회의를 평화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르망디 회의를 뒤에 주선을 했을까?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과 면밀히 이야기를 나눠서 겉으로는 명분을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뒤로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뒤로 작업을 했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반영들 그리고 여러 아까 말씀드린 미영일의 종합적인 움직임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다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획득하게 될 연비국의 이익이라는 부분 자기나 전쟁의 직직적인 당사자가 아니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주는 이해 득실을 뒤에서 안전한 상태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충분히 섰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들의 반응을 봤을 때 미국이 이 노르망디 회의의 진행에 대해서 관의한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노르망디 회의의 결과가 노르망디 회의라는 예전부터 이 문제에 관의했다는 회의치라는 틀을 이용했다는 거하고 그들이 합의한 것이 우크라이나 내전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좀 현재 상황과는 동떨어진 그런 내용의 협의를 한 거거든요. 그걸 아주 열띠게 내전의 휴전은 제가 봤을 때는 평화적 해결로 가는 진검다리다. 유럽 국가들이 큰 결심을 한 것이죠. 이번에 지금 제가 제시한 미래상이 맞는 것이라면 지금 EU가 큰 결정을 한 겁니다. 왠고하니 EU는 유럽연합이고 큰 세계대전을 두 분이나 치렀고 수많은 희생자를 냈잖아요. 대륙에서. 그래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만든 게 유럽연합이에요. 전쟁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불균형이었거든요. 누가 좀 돈 많이 번 사람이 조금 도와주고 부족한 애들은 좀 도움을 받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한 게 지금 통화를 하나로 묶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로로. 그렇기 때문에 EU의 존재 근거는 평화입니다. 유럽이요. 유럽의 평화죠. 거기에는 러시아도 들어가는 것이죠. 원래는. 그리고 나토는 북태서양 주약기구 군사동맹체죠. 굿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도하는 유럽의 나라들의 동맹체입니다. 즉 EU 소속 국가와 나토 소속 국가가 거의 일치해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입장이 나오는 것이죠. 나토 대변인의 호전적인 발언은 매일 나오고 있죠. 전쟁을 예고하는 그 목소리. 그렇지만 그 나라의 수장들은 EU에 소속돼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토도 사실은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같이 없어졌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소련이 해체됐으니까 각각 소국으로 흩어진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 섞여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인데 미국이 주도권을 유럽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나토로 계속 붙잡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의견하는 동의하는 분들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나토를 만드는 것이고 나토가 군사적인 동맹체이기 때문에 적이 필요한 것이죠. 그 적은 러시아가 그 역할을 해 준 것이죠. 여태까지. 그래서 나토하고 EU의 이해가 충돌한 경우가 있을 때는 보통 나토의 의견이 이제 채택이 되는 것이죠. 거기는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에 더해서 미국이라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EU의 주도국 중에 하나인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기 때문에 미국 앞에서 대놓고 반대 의견을 내기는 어려웠던 것이잖아요. 자 그랬던 유럽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프랑스와 독일이 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나토의 의견 즉 미국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들을 자기끼리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저울질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의견을 쫓지 않았을 때 오는 부담감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서 계속 기름을 덜어붙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유럽이 잊게 되는 피해 그 두 개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쪽의 어떤 선택을 했을 때는 다른 쪽이 불만을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불이익을 강요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쓴 다음에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으면 날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이 많이 미쳤을 거라고 저는 봐요.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상황이 만약 평화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 과정에서 EU가 미국의 생각을 반하는 결정을 해서 그걸 성과를 내버린다. 그러면 저는 유럽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상당하게 감소할 것이다. 차라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못하게 될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런 유럽 국가들의 주선으로 우크라이나와 르시라 문제가 잘 평화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눈에는 큰 전환으로 보이는 사안이었거든요. 네.